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 홀 비전홀 온라인 예배들의 승도들 모두 다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진리를 믿게 된 거 감사합시다. 이들을 말씀 가지고 풀어야 할 영적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시간을 줄여서 야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자시간에 사오증이 꿈을 싣고 있었어요. 공부함에 꿈을 싣고 있었는데 야자를 감독하던 하면서 돌아다니던 선생님이 사오증이 꿈을 싣고 있으니까 야 너 입에 뭐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 입에 있는 게 뭐야 그렇게 물었는데 사오증은 자기 보고 하는 말인 줄 모르고 계속 꿈을 계속 싣고 있었는데 화가 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크게 말했습니다. 너 입안에 뭐냐니까 너 입안에 뭐냐니까 그러니까 사오증이 그랬어요. 나 입안에 반장인데요. 너 입안에 먹고 입안에 반장인데 말 비슷하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오해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오해예요. 사실과 다르게. 그런데 이런 오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소한 오해가 인간을 금각에 해요.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 덕진이 보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깡패들이나 이렇게 좀 불량배들 쳐다만 봐도 화를 내면서 때려요. 왜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 왜 날 쳐다봐 와 날 꼴쳐봐 기분 나쁘게 사람이 사람 보는 게 뭐 그런 기분 나쁩니까 뭐 그것이 상처가 되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부부 사업도 보면요. 부부 사업이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이 돼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오해가 돼서 그것이 다시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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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크게 자꾸 말이 확장이 되면서 또 확장되는데 그 말을 가지고 또 따지고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오해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대화로 이러한 오해들을 풀면 참 다행인데 대화로 이런 오해들을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해했다라고 대화를 풀면 어쩌면 더 이상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려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그렇게 봤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나타나보면 극단적 상황이 초래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해는 계속 가지고 있어선 안 돼요. 가능하면 오해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의 오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선입견 편견 자기가 가진 그런 고정간점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영적으로 오해가 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받으신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영향력을 못 입히죠. 힘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도 실패. 참 예수님 만나도 실패했어요. 이 오해라는 게 이 선입견이라는 게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안타깝고 비격적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영생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두 부분은 사단의 핵심 공격 통로예요. 이 두 부분에 집중 공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오해 가운데 빠져 살도록 사단은 총 공격을 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전히 영적 오해 가운데 있는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이 청년이 관리였다. 부자였고 젊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길이 창창한 엘리트 관리 엘리트 관리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엘리트 관리였다. 이 말은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다.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 뭐 부러울 게 세상적으로 하나도 없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했고 출세했고 물질이 많지만은 이거 가지고 방탕화생을 했냐 그거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온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율법의 개명을 아주 잘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스펙 종결자요. 엄친화 중에도 엄친화다. 뭐 슈퍼 엄친화 그리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쉽거나 부족한 게 없는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 속에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영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뭐 세상 거 다 갖았으니까 이제는 가질 게 하나밖에 없는데 영혼인데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세상에 부기명아 권력 다 가졌는데도 뭔가 채워지질 않아요. 뭔가 부족해 뭔가 허무해 뭔가 혼자 있으면 고독해 외로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그래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장치를 그래 해놨다니까 인간에게 그래서 파스칼 물리학자여 철학자여 과학자여 신학자인 파스칼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다 가져도 허하도록 공허를 집어넣어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상을 보세요. 뭐야 재벌이 대벌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돈을 몇 조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더 하려고 하다가 교도소 가고 대통령까지 하고 뭐 그만하면 되겠지 또 물질 또 챙겨서 또 교도소 전부 다 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바벨탑으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이 땅에 존경할 만한 내 인생을 놓고 정말 상담하고 지도받을 사람이 지구촌에 있냐고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없어요. 그만큼 성공했는데 다 무너져. 왜 가장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본문의 청년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유명하게 소문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치유됐다. 다 회복됐다. 이러면 자꾸 들으니까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보면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비단 이 문제는 이 사람 문제뿐만이 아니 그 당시에 만 해도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 이게 종교잖아요. 이게 불교 천지교 모든 종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답변한 사람 많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이다. 1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개명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함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함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다. 청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하다는 것은 행위적인 요소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적인 요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세우신 기준이 뭐냐 선한 행위가 아니다. 영생을 주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선한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하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의는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더 어렵다 그 도복 하나 입고 평생을 산 성주 선입도 내 제업이 수미산을 지나간다 에베레스트의 높이 7배나 더 되는 죄를 내가 짓고 간다 마지막 말이 뭐요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영이 확 열려서 본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떨어진다 본인이 직접 말했다 니까요 그렇게 평생에 살면 옷 한불밖에 없어요 꾸메고 꾸메고 또 꾸메고 그 옷이 다 미비어가지고 미비어가지고 그렇게 처자식 다 버리고 산에 가서 그렇게 돌을 닦고 진리 찾을 냈지만 못 찾았잖아요 인간의 의의는 뭐요 더러운 누더기들 선한척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인간보다는 죄를 좀 덜 지어서 덜 지었는지 몰라도 똥은 똥이요 다 큰 똥 작은 똥 더러운 누더기 더러운 그거 가지고 자로 죄 샀습니다 난 비판합니다 난 판단합니다 난 너보다 나 주께서 비웃으시려다 나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나 말씀 하려면 너보다 훨씬 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기준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도복 입고 다니면 중입고 다니고 선입고 다니고 친부 입고 다니면 아 저분은 저분은 아주 우리보다는 다른 분이지 도복 입고 다니고 중입고 다니면 되게 대단해 보입니까 선입 옷 입고 순입 옷 입고 다니면 대단해 보입니까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더러운 누더기 기도원에 바뀌어서 1년 내내 기도하시면 그렇게 보입니까 저 신의 구두 짚는 구두순보다 더 더러운 그거 다 똑같은 죄입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더러운 누더기 아무리 인간의 기준에서 착한 냄새를 했다 해도 근원적으로 죄 해결을 못합니다 죄 해결한 죄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십자가의 보일의 피 이외에는 죄가 해결이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어야 돼 죄가 죄가 해결 안되고는 아무리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고 막사이상을 받고 아무리 좋은 상 다 받으면 소용없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성격적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실장 이재에 보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전부터 약속이 없 영생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교획된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지에 보면 영생에 대한 종합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면 끝 여기서 안다 말은 지식적 이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신화 이 여기서 안다 말은 연합을 합니다 연합 연합 한몸 디도서 3장 5절로 실제로 보면 이 영생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격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결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심절에 이 영생의 축복이 어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한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산의 정상에 올려가려고 하는 데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 예수 믿는다고 구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구원 받고 마흡의 믿어도 구원 받고 석가 믿어도 구원 받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 있다 WCC 같이 우리 축제 하자 WCC 축제 모든 종교 교회화가 선임이 와서 또 석유하고 목사가 절에 가서 서로 강당 교류하고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원 있다 여기에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속아요 속습니다 종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은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옵니다 내가 노력했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내가 내가 합니다 완전 인본주의 사람 중심 내가 갑니다 내가 복음은 전관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복음이에요 주장할 거 없어 목에 힘줄 거 없어 판단할 거 없어요 뭐 죄인들이 모여서 구분 받아놓고 그저 감사할 뿐이지 감사할 뿐이야 아멘 뭐 누구를 판다고 은혜 은혜지 영생이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공짜로 주는 공짜 대통령이 노숙자들 다 불러갖고 공짜로 팍팍 그냥 선물 주는 공짜로 받으면 돼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걸 받겠습니까 안 받으면 지마 손해요 내가 모욕을 안 해가지고 내가 손을 안 씻었어 손을 안 씻었어 내가 받기가 부끄러워서 안 받으면 지마 손해요 모욕도 필요 없어요 모욕 재배가 필요해요 내 모습 이대로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한 인간 바라보지 마세요 불완전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고 나 저 사람 무슨 못살아 거기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아멘 다 가게 돼 있어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홀로 함께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사람 나 고독해 나 외로워 그거 틀린 거예요 주님은 나 함께 24세 영웅토록 함께 계시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우울증이 오고 뭐가 불면증 하나님 앞에 오늘 다 결단하시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봐 또 정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나 있는 것이라 아들인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인자는 생명이 없는 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아들 있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 소유했으면 세상 부름을 게 없어 새고랑 차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영생 얻은 자의 모습 사역을 소리에 들어가도 괜찮고 풍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에 좀 봐도 괜찮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읽을 수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요 영생 얻은 자가 가진 힘이라고요 지금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영혼들로 착각하고 속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금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온라인 새 생명 초청주의를 기획했습니다 온라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해서 한 말입니다 온라인을 온라인으로 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 초청해서 유튜브 활용해서 온라인 초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미 전두 대상자를 다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 새 생명 초청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 기도하고 온라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과 30일 주일에 이제 예배 초청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들은 다 지금 손 내리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영공동체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영적 모먼트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랩런트 위원회는 5월 16일 날 그렇게 새 생명의 초청을 진행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현장 불신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오해를 반드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무슨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게 뭐가 부담이 됩니까 참 오해입니다 오해 시계적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영생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 영생 얻는 비결이 얼마나 쉬운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본문 17절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율법은요 인간이 결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지켰다 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 친구 이거 웃긴다 이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켰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다 지켰대요 다 지켰다 근데 뭐라 하겠어요 다 지켰다고 무슨 말이에요 나 죄 없다는 얘기에요 나 율법 다 지켰다고 나 죄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해야 영생 없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뭘 더해야 영생 없습니까 나 율법 다 지켰 나 죄 없는데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아가 내게 서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신은 자신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교만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핵심 한 가지 핵심을 말씀해주세요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바라서 가난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청년의 마음을 딱 본거요 뭐가 있었어요 온통 그 마음속에 물질이 지배하고 있어요 물질이 완전히 물질의 우상이야 그 전공을 찔러버린 겁니다 예수님 영생에 이러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부분 우선순위를 바꾸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내려놔라는 말씀이 지금 나는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나는 왜 신앙이 안 잘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을 못하고 확신 있게 못 합니까 내려놔라 반응간 나 사이에 걸려있는 거 내려놔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청년이 결국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정말 가장 어리석은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최악의 선택입니다 물질 때문에 늘 걸립니까 그것이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에 속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드라이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드라이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건 말이 아니죠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지위 명예 모든 지식 권세 이 세상의 것을 그냥 말로 가지고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정치인들은 권력이 최고지요 집사도 있고 장무도 있지요 교회 다니지요 물어보세요 권력이 내가 대통령할 거야 권력 탁 가면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요 회단에도 그래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절에 가도 두 손 모으고 절하고 표만 준다고 하면 내가 어딜 못 가고 어딜 못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표만 주십시오 표만 교회 다니는데 권력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그 무엇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사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요 부모 형제 자식 무조건 벌이라 그 말입니까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세에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도 뭐요 여러 배를 받고 금세 백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백배는 끝이 없는 거 딱 백배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글자가 백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예수를요 여러분 구겨진 마음으로 믿지 말고 피어진 마음으로 정말로 성령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신앙창을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영육관에 축복하신다니까요 영육관에 그래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요 뭔가가 잘못됐어 지금 그렇지 않으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뭘 힘듭니까 천국 누리고 살아야지 아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완전한 축복을 무슨 말입니까 보장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영육관에 다 보장한다고 왜 드리고 망합니까 난 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안 드리고 망한 사람 봤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망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모테로 신앙사 하면서 그 후손들까지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아멘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요 자식들을 후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여러분도 잘 살고 후손들이 천대의 복을 받고 예수 잘 못 믿으면 삼사대 저주받고 그랬어요 삼사대밖에 안돼 예수 믿으면 천대야 아멘 본당 헌당을 위해서 작정헌금 1구자 먼저 드리기로 퍼스트 무브 운동이 목포 한 1만 구자를 이제 눈앞에 두고 오십니다 저는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과부의 두랩돈의 헌신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드립니다 두랩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금 넣는단 말이에요 두랩돈을 넣는데 두랩돈이 얼마냐 요즘으로 치면 삼천원 정도 됩니다 삼천원 혼자 사는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예수님은 뭐랬어요 이 가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가 삼천원이에요 들었다 이 두랩돈은 헌신이 이런 헌신이 이번에 이 1인 1구자 헌금을 미리 드린 운동에 얼마나 많은지 열거를 다 못해요 제가 알잖아요 내용을 그 대교구서 다 그래 보고 하잖아요 심지어 장애인교회에서 그거 한구자 드리려고 그 어라운다 힘든데 생활돌은데 그걸 모아 한구자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중심을 다한 헌신을 보시면서 우리 영계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2, 3, 7 나라 오천 종족을 구원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사용할 수 믿습니다 세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전에 하던 캠프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갖죠 그 지역의 전부다의 목사님들을 깨우칠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 뭐 누명선 이단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NGO로 나갑니다 NGO로 NGO로 나가서 그냥 전 지역에 다 목사님들 좋은 호텔에 모셔가지고 모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가지고 전부 정거 있는 자들 다 가서 그냥 한 며칠씩 그냥 집중으로 크리스도 크리스도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아직도가 필요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건너가면 다 모든 마든지 다 미래를 쓸 수 있어요 국내외적으로 그냥 힘있게 실속있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누련 누련 브라스에어로빅 누련 빅 익숙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익숙하지 않는 것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내 전반에 노화를 넣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뉴로빅이 뭐냐 눈 감고 식사하기 식사하면서 음식 냄새 맡기 평소 때 안 맞잖아 냄새 안 맞잖아 저 같은 경우는 냄새 맡기 시간이 없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넘어가니까 평소에 서지 않는 손으로 머리빗기 평소에 서지 않는 손으로 양치질하기 가족과 눈빛으로 대화하기 눈 감은 채로 대소변보기 또 뒤로 걷기 뒤로 걸어봤어요 뒤로 넌 너 뭐신가 뒤로 한번 걸어봤어요 낮춰놓고 한 30 해놓고 서 뒤로 그러니까 안하던 거 안하던 걸 하게 되면 뇌가 안하던 거 안다 움직이기 시작 그러면서 굉장히 뇌 건강에 좋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하던 생각과 다른 역발상의 자료가 있어야 돼요 평소 하던 거와 다르게 이게 필요해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오해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을 확실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갱신 개혁입니다 매일 개혁집니다 우리는 우리 장르교는 매일 개혁 매주일 설교 듣고 또 개혁 또 개혁 또 개혁 그래서 24시 은약 기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성장과 영향이 입을 수 있는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계 모두 승두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모두 다 정말로 이제 풀어야 될 영적 오해 여러분 주의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아 했지만은 영적으로 오해 교회 가면 돈에 못 쩐다 저쩐다 교회 나가면 술을 먹으면 안 돼 담배 주면 안 돼 교회 나가면 돈이 많이 든다 뭔가 부정적인 것을 다 넣어 영생은 그냥 받는 건데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이 영생을 받기 전에 다른 것으로 가라지를 다 뿌려놔 가지고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쉽게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좋다 안 나와도 좋으니 예수님만 영접해라 아멘 저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택시기사가 잠잘 차감도 없는데 아이고 제가 잠잘 차감도 나오지 마 교회 날 필요 없고 예수님 영접해 예수님 영접 예수님 영접하면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아 예수 영접해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당신이 이 유행과 트러블보다도 기독의 방식이 터질 거야 그리고 시간 되면 예배들이 나올 거야 그건 뒤에 이야기고 예수부터 영접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생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기 때문에 구원은 아주 쉬운 건데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걸 어렵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전수자를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원계 모든 성도들 영생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사사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사사 영생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